꾸냐우박스 자 두하여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 요즘 또 요게 유행이라고 해서 유행은 못 참지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뱀파이어 서바이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키 알려주겠지? 키 안 알려주네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방향키로만 움직이고 공격은 자동공격 같은데? 왜 이렇게 하찮아요? 원래 이래요? 얍 얍 얍 얍 어? 아구 갑자기 뭐랄까요? 저는 도끼 아 도끼 도끼 저거 뭐야? 도끼 떨어져 버렸는데? 도끼 어디갔지? 아 아 약간 부메랑처럼 위에 던졌다가 아래로 내려가는구나 개하찮은데? 다음에 도끼 안해야겠다 아닌가? 괜찮은가?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화염지들을 만드는 폭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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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저기 짱샌 박자 안죽어요 잠깐 귀엽다 오 오 보물을 발견했대 뭐지? 오 랜덤 무기인가? 돈도 많이 주네요 마법지팡이다 황금 받았던 거 마법지팡이 오 오 그래 나는 마법사가 좋아해요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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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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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피해요 아파 시금치가 무기야? 네 최강무기 시금치를 받아라 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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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체력해보겠습니다 끝났어요 어 어 어 난 시금치 약장센비 최고지 우후 으아 타땀땀땀땀땀땀 우후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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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풀피 됐고요 니네 다 죽었고요 으하하하 오오오 뭐야 뭐야 저거 어떻게 해요? 사막이 뭐야? 여기 뜨거 뜨거 못뜨려? 뚫어 아잇씨 어떡하냐 여기가작 손 나가요? 그럼 버티면 뚫릴 줄 알았는데 안 뚫려요 어 보물상자다 보물상자는 뭐 참지? 오케오케 오케 먹었다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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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거 나와라 돈 많이 줘라 어? 마법지팡이 오케이 공격력이 증가했대요? 나 이제 짱 쓴가봐 별로 안 쓴 것 같은데? 마법사를 할 운명인가봐요 성경! 캐릭터 주위를 도는 책을 생성합니다 주위에서 뭘 하는데? 공격을 하는 거야? 방어를 하는 거야? 뭔데? 그걸 알려줘야지 어디서 책이 아 어? 아 여기 있다 에? 뭐 하는 거지? 이 캐릭터 공격하는 건가요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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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공격되는 거예요? 에헤헤헤헤 뭐든지기지? 긴반지! 하하하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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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정말 성경이 그런 건가요? 뭔지 아직 잘.. 으아악! 잘 모르겠네요 으아악! 진짜 너무 무서워 저거 저거 화살표가 뭐를 가리키네요? 뭐 뭐 뭐 뭐하라고 왜 왜 왜 아 상자 떴다고 고마워 화살표가 의리가 있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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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나온다! 3개! 하하하하 우와! 우와! 운다 많이 는다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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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이게 뭐예요? 다 주는 건가? 뭐.. 감사받이죠? 아까 저기 내가 킵해놨던 꼭이 있었는데 여기 있다! 여기 있다! 이제 셋을 먹으러 갈까요? 어 밑에도 있다! 음? 이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? 이렇게 계속? 제 생각에 나이프가 그나마 제일 센 거 같아요 가는 방향으로 쳐주기도 하고 오! 두 개 쏴준다! 네이클로버 있다! 뭐지? 아! 거기 먹어버렸어! 괜찮아 풀피 안 좋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필템이 얼마 없을 때는 풀피 만들고도 더 차면 좀 아까운 거 저만 그런가요? 300분짜리 생전 게임이에요 아 그래요? 300분 동안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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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0분 동안 얼마나 많이 잘 하는지 뭐 그런 건가 오! 저는 도끼! 오! 오! 어 깜소리 300분이면 5시간이에요 30분이에요 아 그래요? 누가 나한테 이상한 얘기 했어요 아 5시간 그래 5시간 할 거였으면 썰 30분만 풀걸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케이 그러고 있었는데 저쪽만 팝니다 왜냐면 무서우니까 튀어야 돼요 날 감싸는 거 가만둬 아 뭐야! 이거 어떡해? 이거 어떡해요? 이거 어떡해? 정말 안돼! 안돼! 와 이거 거의 전쟁 아니야? 이거 1대 몇이야? 대박이다 저의 생존시간은 11분이었고요 채찍하고 도끼 3개 성수 3개 마법 지팡이 7개나 올렸고요 나이프 2 성경 1 성경이 쓰레기네 아닌가? 내 성경 봐요! 내 성경 봐! 너무 좋아! 이게 너무 별론데 레벨을 올릴수록 훨씬 좋아지는 건가? 뭔가 해금이 9개나 됐어요 그쵸? 이거 이제 살 수 있는데 나 돈 많은데 마법 지팡이가 이 친구네 이메일 나 이 친구 일단 해금하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지? 파스콜리나 벨파이드 이 친구까지 해금을 합시다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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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업 할 때마다 놀라는 거 귀여워 아니 안 놀라 여러분들도 놀라지 않아? 여러분들도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걸? 여러분들도 레벨업 할 때마다 흠칫흠칫 했잖아요 우와! 유령이 막 밀고 우와 미쳤나봐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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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 하하하하 유령이 막 저 늑대 막 밀면서 하하하하 그래도 이번에 13분 버텼고 레벨 28까지 버텼거든요 30쿠 앞이었거든요 오 뭘 자꾸 해금하고 있네 메호쿠 나한테 딱이잖아 아 강화 이거 아 이걸로 아예 장기적으로 강화를 할 수가 있구나 저는 일단 나왔을 때 제일 기뻤던 게 투사체 비싼데 자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졌을 때 하는 게 있죠 다같이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에서 김두희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깅이가 안 붙은 친구들은 아깅을 붙이고 아깅이가 이미 붙은 친구들은 옆에다가 하트 까만 하트 하나 붙이고 이름을 도이장으로 변경하라고요 나 구독자 한 3만명 떨어지면 어쩌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포세카 김두희 안에 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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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저 16 이상 아 30 넘는 게 일단 목표거든요 16에서 30 사이에 끝나버리면 제가 벌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하하하 하하하 16에서 30 사이로 가야됩니다 하하하하 아니 아니 가야됩니다가 아니라 거기를 피해야 돼요 저 30 무조건 넘을 거예요 스피드하고 체력을 아주 살짝 올렸기 때문에 저 지금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저 개빠른 거 숏 숏 그냥 돌아 댔지 말고 요거를 뽀셔서 아이템을 좀 먹어야ação onter 아아.. 언제 부셔줘? 오케이! 어.. 십자가 괜찮았던 거 같으니까 십자가 솝니다. 우아아아아아아아아~~ 오케이! 박쥐 따위한테 안 쫄아요. 좀 아파요. 오! 잘 피했다 x3 오케이! 오케이 눈! 복제 반쥐 갑니다. 근데 벌써 5 됐죠? 한 분 탈락하십니다! 축하합니다! 어? 매옥구 획득 범위 증가합니다.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먹으러 가야되요 지금 먹으러 가야돼. 줄지마 줄지마. 이렇게. 십자가. 괜찮아요. 곧 오기 시작했지만 줄지 않아요. 어? 또 잡을 수 있나? 그냥 체력에 겁나 맞는 친구인건가? 아! 제발 그렇게 부렸잖아. 어... 이동 속도에 투자 좀 하겠습니다. 하마귀 잡아볼게요. 보스터몹을 잡았을 때 보물상자를 줬거든요 아까? 옳지. 그치 이게 사냥이지. 그치 그치. 아! 물렸어! 사마귀한테! 오케이. 오케이. 무적자. 레벨 벌써 10이구요. 또 한 팀. 전멸하셨구요. 룬 나왔네요. 수고. 오른쪽으로? 도망가. 고기는 좀 참아볼게요 또. 아니야 먹을래. 뭐 틀릴줄지 몰라. 항상 불피할래. 냠냠냠. 어허. 오케이. 자 십자가 투사체 증가. 좋아요. 여기 있자. 어? 시간 멈추는가? 멈춰! 어허헤헤헤헤헤헤. 호황황. 공격해보시지. 공격해보시지. 오케이. 자 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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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을 하겠습니다. 룬. 룬을 왜 이렇게 맺혀. 룬 아니고 룬이거든요. 알지도 못하면서. 아아. 아아. 어떻게. 고기 먹으러 갑니다. 우와. 망했다. 고기. 여깄다. 우와. 안돼. 이러지마. 오케이. 아 죽는 줄 알았네. 아 죽는 줄 알았어. 저 권장진 박쥐들 다 잡아버려. 아 저 지금 풀피가 아니기 때문에. 우와. 그렇지. 그렇지. 전체 범위 증가면은. 획득 범위도 증가가 되는 건가? 뭘로. 베어 갖고 갑니다. 와. 우호. 우호. 또 올라가. 룬. 우호. 하하하. 아. 투사체 속도도 한번 올려볼까요? 우호. 또 올라가. 또 올라가. 아 끝나버렸어. 아. 이럴 거면 많이 잡아 놓을걸. 평소에 조금 다 회수를 못하더라도 투사 좀 해놓을 걸 그랬을 거예요. 으아. 씨. 어. 투사체 증가. 자. 아. 아. 보물상자 좀 먹자. 어. 으아. 제발 보물상자 좀 먹자. 보물상자. 먹을 수 있어. 아. 보물상자 나한테 안와줘. 아. 사막이 나왔어. 바겟다리. 아. 빙틈 찾아서 또 나갑니다. 괜찮아요. 괜찮아. 당황하지마. 집중해. 보물상자 먹을 수 있어. 그렇지. 십자가 갑니다. 오케이. 저 지금 너무 아프거든요. 제발 제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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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. 제발. 상자 좀 먹자. 으아. 오케이. 십자가 오케이. 괜찮아요. 여기다가 할 수 있을까? 으아. 오케이. 나왔어 나왔어. 자. 꼬기 먹어야 돼요. 꼬기. 제발 꼬기. 꼬기. 꼬쳐라. 나 꼬기 먹으러 가있구나. 아. 아. 망했다. 오케이. 어. 십자가. 지금 십자가가 있어야 돼. 나를 지켜야 돼요. 오케이 오케이. 좋아 좋아 좋아. 지금 너무 세요. 괜찮아요. 막 뚫어도 돼. 괜찮아. 오케이. 아. 나 무서워요. 성경으로 가자. 고기다. 와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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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늑대 인간들 나오네. 속박기. 그리고 이거 너무 세다. 늑대. 늑대 너무 세다. 고기 먹기 해줘라. 자 레벨 1 지금. 아. 너무 좋아. 마늘 나왔는데. 마늘 할까? 아니야. 투사체. 성경. 는. 십자가. 초태. 마늘 이제 하나 먹을까? 마늘. 그리고. 우? 하하하하. 성경. 하하하하. 하하하. 아 성경 하나 더. 내 성경 봐. 왜 이붓. 내 성경 봐. 너무 좋아. 아무도 날 군들 수 없다. 와. 요령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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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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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와 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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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요령 털리가 우와 안돼 30 30 얼마 안 남았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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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 넘자 30만 넘자 30만 넘자 30만 넘자 안돼 안돼 침착해 할 수 있어 김도희 김도희 할 수 있어 어째 덤벼되지마 침착해 제발 30만 넘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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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벌칙 피했구요 30 최고 기록 찍었구요 하하하하 자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뭘 먹어야 될까요 마늘 먹고 튀겠습니다 파이팅 조금 더 가볼게요 한김에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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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우와 너무 좋아 투사태 도끼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메호쿠 안돼 잠깐만 성격 나와 줄어줘 안돼 안돼 33에서 죽었다 됐어 난 만족했어 이번 생 여한 없었다 오케이 오케이 메호쿠 먹을까? 아 먹고 싶다 메호쿠 자 일단 저는 33에서 죽었구요 7번 선택해주신 두 분 저와 함께 위너가 되셨어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벌칙을 받을 친구들을 골라줄건데요 대표로 한 분씩 최후의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뽑아보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뽑지 마세요 살리 흘려주세요 한 번만 뭘 한 번만 뽑아달라구요?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많아야 재밌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5번 5번? DM님 어쩔거야 악잉 디엠 현화 DM 악잉 현화가 낫지 않겠어요? DM 악잉 현화 뭐 그걸로 바꿔오세요 아이고 자랑 60으로 가자 유튜브 일주일 갑니다 이번에 제가 걸리면 비둘기 무사를 바꾸고 이름을 토사카 긴 도이로 할게요 어때요? 나 죽어 시비야 저기 안 죽네 아아악 안돼 제발 이거 아닌거 같아요 저는 이제 비둘기 프사에다가 토사카 긴 도이로 근데 여러분들도 벌칙은 받아야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60 성공 60 실패 가자 sk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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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こん 위로 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비켜보세요 십자가 강화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번만故까 . 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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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도이 지글 박자 매력 만점 야우도이 내일이면은 백마니로 굿 야우대일깔 오늘도 긴 도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도이 바이